꼴통 3명 여긴 뭐하는지 게임을 하자는 거야 말자란 거야 사인머스크 알아요? 사인머스크 알잖아 사인머스크 모르는 바보소 그래 사인머스크 모르는 바보소 니 아뇨스 모르는 바보소 어디있어 우린 형 사인머스크 알아요 자 가 가 영단어 스펠링입니다 마지막 문제 자 문제 Q 지구 패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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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그래. 꺼져. marble 꺼져. 어려운 거냐. 깜짝 놀랬어. 알쓰다. 놀랬어. 당황했어 당황. 놀랬어. 놀랬어. 놀랬어 놀랬어 아 진짜 놀랬어 와 나는 저기 축구 경기인 줄 알았어 패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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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패스! 야 이 정도면 야 이 정도면 브라질이야 쉬울 수는 없어 공 계속 돌려 우리 셋은 쉬울 수는 없어 공 계속 돌리고 자 그 결과 1등은 우리 있겨라 감점이 매우 적어서 유리했던 4점의 우리 아닌가 보다 하하.. 하하네였 거야